김천 부곡동에 있는 맛집 돈까스 맛집인 제로웨이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 보면 조용하고 아는적 합니다. 여기는 제로웨이 식당과 깐패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의 돈까스 주문점 제로웨이를 오늘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제로웨이 레스토랑 앞 전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부곡동에 있는 아파트 길을 두고 멀찌감치 먼 발치를 진천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운치있게 이렇게 쉴 수도 있고 특히 지금 보시면 산세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제로웨이가 있는 뒷부분 산세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잠시 후에 식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웨이 식당 조선은 김천 문제발길 118입니다. 계단을 걸어서 올라와 봅니다. 이 제로웨이 식당 밑에서 갔던 뷰와는 또 다릅니다. 올라와서 이청에서 내리다 보니까 김천 시내가 멀찌감치 내려오다 보이고 주차장이 아주 늙지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부분에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잠시 들어가보겠습니다. 잠시 내부 김페리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메뉴가 돈까스뿐만 아니라 크기 에이드까지 다양하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곳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테라스를 잠시 보시면 확혀여 있는 것이 아주 절기입니다. 멀리 김천 아파트들과 우리 KTX 고속도로가 내려다 보이고 속이 확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답답하실 때 속이 좀 답답하시면 이곳을 찾으시면 아주 맛난 돈까스와 함께 커피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방문해서 돈까스와 함께 커피랑 즐기면서 잠시 시간을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 젤웨이 레스토랑을 와서 보니까 아주 깔끔한 것이 컵과 티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진 것이 아주 깔끔합니다. 특히 여기서 적용하는 안심과 등심은 당일 만드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얼마든지 저으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제로 가지고 계시겠습니다. 신원경 소재로 만들어진 이런 통기컵을 사용하시는 곳에서도 사장님의 겨루가 느껴집니다. 먼저 습이 나왔습니다. 습이 깔끔하면서도 아주 맛깔나네요. 감사합니다. 쫄면에 멋어 줍니다. 맑당샬로는 야채들과 함께쫄면에 와 있습니다. 맛나게 들어야 보겠습니다. 쫄면은 요렇게 쪼미로 쫄믹쫄믹해서 먹겠습니다. 한번 더 넣으세요. 쫄깃과 함께 돈까스도 만족한 돈까스가 나왔습니다. 텐트 두부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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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카스 동카스 숲이 너무 맛있어서 한그릇 더 요구하여 추가로 요구하여 먹습니다. Bueno, wherever you are, you can play like a video of music. Do you know who you are? Who you are? This is some kind of то, that you can play the game. So, we do usually use your music. I've been together surprisingly conociendo the past and that was difficul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까끔하게 다 배치웠습니다. 돈까스랑 쫄면이랑 함께 다 까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 발치에 김천자이 아파트랑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추진 전경을 보니까 또 세상 새롭습니다. 너무 다양한 산사에 온 것 같은 흐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을 이렇게 저녁에 한 번 또 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맛입니다. 김천의 맛집 제로웨이에서 돈까스와 쫄면을 내돈내산으로 먹고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맛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